먼저 이렇게 둥근 판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컨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컨버스가 없이도 동그랗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되는 곳을 이렇게 뚫어주세요. 샤프나 이런걸로 그냥 뚫어주시면 돼요. 뚫어주시고 내가 여기 원하는 박스 종이 있잖아요. 박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 중심을 딱 꽂아주시고요. 한쪽엔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시면 컨버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컨버스가 없어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동그랗게 한번 오려볼게요. 한번 오려볼게요. 색이 맞도록 동그란 빨간색지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제 여기 이 박스 종이에 얘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예쁘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색지를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를 가로, 세로, X로 붙여주세요. 이 중심점 부분을 8핀으로 꽂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이 표시가 되어있죠?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할핀을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꽂아줄 거예요. 여기 30이라고 되어있죠? 이런 걸로 해줄게요. 조금 길이가 길어요. 여기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저는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뒤에다가 이렇게 도화지를 붙여서 조금 더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을 하기 전에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코, 위, 여기 송화, 옷에 구분을 해주세요. 이거는 눌러놓으시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거든요. 옷도 저는 이렇게 그려줄래요. 그냥 해도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세요. 또 아이들이 맘껏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별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로 그려줘도 좋아요. 크고 작은 별무늬, 아이들은 별무늬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무늬로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은 이 넓은 면을 칠하기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색연필로 이렇게 무늬를 그려주고 이어 나머지 부분은 물감으로 칠해주면 아이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수치화물감으로 색칠을 줄 거예요. 승리필로 칠한 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옮겨질 거예요. 칠해지지 않죠? 아무리 칠해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색칠이 완성이 됐네요. 가위를 한번 올려줄게요. 조금 더 나는 화려하게 해두고 싶다는 색칠구가 있으면 이렇게 반짝이를 이용해서 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반짝이를 붙일 곳을 풀칠을 해주세요. 후! 부러지면 짜잔! 완성! 됐네요. 자, 이제 이 삐에르를 이 동그란 판에 붙일 거예요. 뒤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X자, 또 1자 부분으로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여기 핑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려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만 돌려도 잘 들어가요. 그리고 더 꾸며주고 싶다면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스팅글이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저는 스팅글을 붙일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가장자리에 붙이고 스팅글을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또 눈을 한번 내려올까요? 눈 눈을 찍어보자. 이렇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요. 자, 이 뒤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뒤쪽에 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튀어나오게 저는 자석 같은 걸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더 쉽고 빨리 더 돌더라고요. 한번 눌려볼까요? 글루건이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니까 금방 깨지더라고요. 글루건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빙고뱅고 삐에로를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녕!